인생은 60부터 이곳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 70이 넘은 연세에도 활발하게 일을 하는 당찬 어르신들을 만나봅니다. 따끈따끈한 두부가 완성되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이 더욱더 바빠지는데요. 이제 두부 자르는 달인이 된 최정인 할아버지. 정말 잘하시네요. 이은일조로 근무하는 어르신들은 이제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한 명이 자르고 용기에 담아내면 나머지 한 명은 비닐 포장을 맡아 차례로 진열을 합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명품 두부. 그리고 이은일조로 근무하는 어르신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은일조로 근무하는 들의 오르신들에게 담아내면 나머지 정보는 이를 찾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품을 통해 진열을 하려는 것입니다.